하와이 고주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은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 부재자로서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제외선거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제외선거인은 제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 등록 신청 절차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선거 웹사이트 ova.nec.go.kr을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혼원울루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총영사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총영사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기한은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